안녕하세요 신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요. 만남의 광장이란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백종원 대표와 연예인들이 나와서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휴게소에서 팔고 있는데요. 영천 휴게소에 팔고 있는 두가지 요리 돼지 토마토 스튜와 만남 중화 제육면을 먹으러 영천 휴게소 대구 방면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제육볶음, 빨간색 양념 이런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찾아갔습니다. 자 맛있게 한번 비벼봤는데요. 의외로 걸쭉하기보다는 물기가 조금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면발은 우동 면발 같은 스타일이었구요. 토마토 스튜는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토스트빵을 3등분해서 잘 구워낸 스타일이구요. 그리고 속재료를 보시면 당근, 감자, 양파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돼지고기가 바로 영천돼지입니다. 제육면에 들어가 있는 마늘도 영천마늘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어디서 먹어봤는데 분명히 먹어본 맛인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구요. 딱 보이시는 이 느낌, 잘게 다진 고기를 빨간색 양념으로 한 제육볶음 스타일. 계속 저는 언젠가 갔던 기사식당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토마토 스튜 한쪽 켠에 하얀색 크림치즈가 있는데 크림치즈랑 같이 드시면 조금 더 맛이 좋구요. 그리고 이 돼지고기는 아주 맛있더라구요. 부드럽고, 잡내도 없고, 감자라든지 재료도 다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진한 그런 스튜을 생각을 했는데 아주 옅은 느낌에 얼핏 좀 싱겁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주 건강한 맛이었어요. 보통 백종원 대표가 하는 음식 생각하면 뭔가 자극적이고 계속 물이 당기는 단, 짠 그런 음식을 생각하실 텐데 그거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향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중화 이 두 글자 때문에 근데 불향 같은 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중학생 아들한테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학교 급식 시간에 나오는 제육볶음맛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아주 맛있다고 엄지 착 해주더라구요. 남아있는 소스를 먹으면서 든 생각은 오히려 면으로 하지 말고 밥으로 해서 덮밥 형태로 하면 면의 물기를 더 꼭 짜낼 필요도 없이 오히려 더 밥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구요. 휴게소에서 먹는 보통 많이 드시는 라면, 김밥 이런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스튜은 한 끼 식사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천휴게소 상행선, 하행선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용 시간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구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oom. 수능